으아! 으아악! 아아악! 뭐라 갈래요? 아, 귀를 날 벗어야지! 아, 핫부와요. 이거받 아닌데... 으아아악! 으아악! 잠깐만요. 진짜 너무 무서운 상황이에요. 진짜... 으아악! 아 아 아 아 저희 생명줄 인가요 예 생명줄 입니다 저희 두 분 다 공화하셨으면 원래 자리를 여자로 나와주시겠어요 실 때 너무 무서워서 저희 사이가 멈추지 않으시면 머리 위로 크게 X자 X자 하시면 저희가 중독 후기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X자 하신 다음에 그 자리에서 대기하고 계시면 되시구요 랜턴을 바닥을 비추는 용도로만 사용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때리신다거나 눈에 쏘신다거나 기문들 파상하셔도 방지대장 당할 수 있다는 점 양탁 드릴게요 저희 액션캠 손님 분들은 두 번째 손님이 랜턴 잡아주시고 여기서 랜턴으로 길 한번 붙여주시면 됩니다 이게 내 경험을 이제 겪어면 돼 이거 왜 나한테 경험해 안에 들어가면 스마트폰 및 스마트워치 사용이 어려우니깐요 지금이라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핸드폰 다시 다 보고 어디있지요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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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그냥 이번에도 하는 걸로 하지 않았네 이제 그만하자고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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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렇게 할거면은 왜 이걸 하자고 하냐고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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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크X의 갱도 안에 들어왔는데요 다크X가 이 안에서 무슨 짓을 벌이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직접 가서 확인하실 겁니다 그 전에 제가 앞쪽 상황을 살펴보고 있으니까 절대 랜턴 켜지 마시고 잠깐만 대기해주세요 들어가자마자 만지실 것 같은데 같이 맞자마자 쉬고 뒤로 봐봐 너무 멀쩡해 나 못 참아 다 나왔어? 뭐라고? 나 못 참아 나 못 참아 나 못 참아 준비됐어? 아니요 오늘 새로운 실험이 필요해 한 표 치우고 프레쉬한 연결로 다시 시작하지 부터가 안 맞을 때 흑미를 취해 이리와 흑미를 취해 그는 한 표기 아, 흑미를 취해 아, 흑미를 취해 흑미를 취해 흑미를 취해 흑미를 취해 뭐 안 들려? 뭐야? 또 안된거야? 어서 빨리 다른 놈들 터뜨려와! 헬스가 이기 전에! 나 못할 것 같아 끝난 줄 알았지? 네 차례 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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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랜턴 아래쪽으로 비춰주시고 들어가서 왼쪽으로 가십시오 뭐야? 랜턴은 승희씨가 해야될 것 같은데? 근데 나 뒤부터 해줘요 뭐야? 뭐야? 앞으로 가 잠깐 랜턴이 어디로 해야되니까? 봤어? 있어? 어디? 랜턴 미쳐주세요 앞으로 가봐 가야돼? 아니 이건 어디로 미치는 건데요? 랜턴은 미쳐주셔야 하죠 앞으로 지쳐 너무 무서워 묶였어 묶였어 죄송한데 랜턴 미쳐주셔야 하죠 앞으로 가봐 너무 무서워요 근데 죄송해요 아 잠깐만요 미쳐주셔야 하세요 슬기씨가 들어야 돼 슬기씨가 들어야 돼 슬기씨가 들어야 돼 내가 어딘지 모르겠어 슬기씨가 들어야 돼 슬기씨가 들어야 돼 죄송해요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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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야 어디야? 아 알았어요 잠깐만요 아 뭐야 이거 옆에 왜 길이 안 보이는데 아 진짜 아니 지금 너무 안 보이는데 아니 잠깐만 어디로 비춰야 돼 잘 비추고 있는 거야? 아니요 이거 뭔데 아니 그게 그냥 암흑인데 아니 이걸 내가 비춰야 되는데 아플 슬기씨가 들어야 돼 여기 길이 아니잖아 여기 길 맞아요 빨리 하세요 맞아 아 대단히 사람이 있어 아 천천히 아 아 benefits 어우 죄송해요 아 죄송해요 저기요 아 세요 저요 여야 어디로 가야 돼요 아니 어떻게 quería 돼 어우 아무 Pent 여구를 가야 erm 나 몰라 옆으로 가야돼 아무것도 안보여 옆으로 가야돼 어디를 미쳐야돼 나 몰라 길이 안보여 길이 어딘데 길이 옆으로 가야돼 길이 안보여 길이 어디야 밖에 가는거야? 잘 가는거 맞아요? 길을 몰라요 어디로? 길을 몰라요 여기로 가는거야? 저기 앞에 길이 있어? 몰라요 길을 알고 가야지 앞이 안보여 내 통을 들어 보라고 저랑 같이 타고 우리 지금 길이 맞는거야? 아닌거같아 아니 이거 맞아 맞아맞아 저희를 잘못했어요 아우 죄송해요 잘못했네요 아우 잘못했네요 천천히 갈게요 제발 아 제발 천천히 갈게요 천천히 천천히 가야돼 빨리 가야돼 죄송합니다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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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왜 hayır 이거 싫다고 아우 죄송해요 아우 나 몰래 진짜 이거 왜 했어 아우 아 몰라 이거 길이 맞는지 모르겠어 제게 맞아맞아 아니 근데 이게 지금 다시 가고 있는거야 마자 마자 잠깐만요! 진짜 너무 무서웠어 진짜 너무 무서운 소리가 이랬어 불러옵깐만 진짜 너무 무서웠어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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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근데? 뭐야 저거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이거 가는거야? 여기 맞아? 여기 아닌거 같애 여기 길이 아닌거 같애 여기 길이 아닌거 같애 여기 맞는거야? 맞다니 가져 아니 길이 아닌거 같애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야 여기 맞아요?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야 아 잠시만요 진짜 여기 여기 맞는거야 아니 여기 맞겼잖아 맞아? 맞아 맞아 아 나 더워 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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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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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 잠깐만요 아 잘못됐어요 아 죄송합니다 아니 아니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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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저쪽이다 저쪽이야 소리 괜찮으실까요? 나 좀 앉아야겠어 나 좀 앉아야겠어 나 진짜 털할 것 같아 나 좀 앉아야겠어 나 좀 앉아야겠어 감사합니다.